또 우리의 한국 가요방송 성남시 퇴체학 봉사단 이분들 다 나오세요. 모시고 오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셨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지금 6시 넘어서까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. 자 우리 퇴체학 봉사단 다 나오세요. 우리 이분들 다 나오세요.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 나오세요. 네 조군자. 조군자 우리 현장님. 빨리 일로 다 나오세요. 현진이 너도 나와.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다 나오세요. 오늘 봉사 많이 하시는 거 말씀이시죠. 나열종 가수님도 이랬어요. 나열종 가수님. 네 오늘 장구치시회나. 우리 총무님도 우리 총무님도 마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오늘 카메라 감독님 두 분 너무 애쓰셨습니다. 한 줄로 쓰세요. 한 줄로. 음향 감독님 애쓰셨습니다. 네 한 줄로 쭉 쓰세요. 우리 김기남 여성 회장님도 쓰시고 김성현 감사함 쓰시고 자리엇 경례 예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가요방송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. 제 151회 남한산성에서 이곳 놀인마당에서 가요콘서트를 시종일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주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. 그래서 또 가을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마련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잘 있어요. 잘 있어요. 고맙습니다. 헤어차가 세려면 이 인사만 했었네 밝히거린 모습 나의 환자 내 인 모습 다 홀로 흘려 또다시 오겠지 또다시 오겠지 그 아빛입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 한마디였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 인사만 했었네 어린 모습 나의 환자 내 인 모습 다 홀로 생기면 또다시 오겠지 또다시 오겠지 기다립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 한마디였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 인사만 했었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오겠지